사진 촬영 순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시 가운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 가운데 봐주시고요. 조금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두시고요. 네, 다시 가운데, 하나, 둘, 셋, 혹시 더 필요하신 디자인도 있으실까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혹시 충분하셨을까요? 충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안으로 내려가주시고요. 무대 레이전시로 변해 이사, 한지나 역의 차에 이루어집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충분하셨죠?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혹시 충분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심각한 대표급 맞는 스킬, 좋고. 윗,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왼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충분하셨을까요? 이 사람 한 개? 예, 이 사람 쪽부터? 됐습니다. 하나, 하트, 왼고, 예, 열심히 큰 데로 보십시고요. 둘, 셋,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여신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충분하실까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하나, 셋,掉입니다. 감사합니다.